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BA 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의 CPI에 대한 경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서폭이 나가는 점을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또 상당히 일부 종목들 또는 일부 테마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CPI에 대한 경계감과 최근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결국에 저는 실적 시즌 또는 언행 시즌이라고도 하겠는데 그 관련해서 실적뿐만 아니라 아니면 외국인들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 하방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수를 하방으로 본다는 느낌들보다는 최근 상승폭이 좀 컸던 부분들에 대한 소화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고요. 올 한해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작 시점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전히 3월달부터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FED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지금 25BP나 50BP 정도 인하 가능성 3월달을 한 60안 5% 정도인가요?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은 과연 3월달에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방향성 자체는 통합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방으로 보는 건 맞겠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가 상승폭이 좀 제한되거나 쉬어간다면 오늘과 같이 아니면 또는 최근과 같이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AI 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입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를 먼저 도와드릴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셀 매매 내역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매매했었던 종목들 수익률이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캡쳐를 10시 한 50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빨간불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 저는 약간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상승파동의 초입구간에 있고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리뷰를 하려고 하지는 못했었는데 하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동원하나텍이 또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서 타액의 침을 이용한 당, 측정기 이쪽 관련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생초 방송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비만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혈당, 측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동방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하나텍 1차 목표가 가 있는 상황이고요. 2차 목표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큐렉소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큐렉소가 여기서는 한 1%대 나와주고 있지만 현재가 기준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한 4%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바로 어제 편입을 한 종목인 만큼 차트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렉소 차트가 상당히 좋죠.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저항받았던 가격대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우리가 보통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이제 이 저항선을 최근에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고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 저항에 저항선에 깔려있는 그런 매물대들을 어제 좀 소화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4%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밤에 이제 미국장에서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의료용 로봇 쪽 관련된 기업이 잠정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상위하면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봇주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게 됐었을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약간 간지럼을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 로봇주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M&A 쪽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된 M&A 쪽 이슈 때문에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받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로봇주에 대한 이런 민감도라고 할까요? 민감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튜유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 기업의 어떻게 보면 급등세와 더불어가지고 최근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분위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단기 저항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만 잘 마감을 한다면 충분히 추세 전환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전히 지금도 자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판매됐으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로봇주로서의 리레이팅 평가 기대감이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나요? 아니면 차관님이 이제 스마트팜 쪽 관련된 또 방문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 대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어제 삼성전자 그 M&A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AI 다음은 로봇이다라는 관점에서 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로봇주들은 쉬어갑니다만 제가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큐렉소나 대동은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로봇주들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을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리뷰할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하고 있어서 그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오랜만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는 약간은 주목을 덜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전에 워낙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라서 요즘에 이제 좀 부각을 좀 덜 받다가 이제 좀 자리를 좀 괜찮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자 매수가 편입 가격은 7만 7천 4백 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 엠로입니다. 엠로라는 기업은 뭐 사실 그 AI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전에 이제 삼성 SD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나 이 AI 쪽 관련된 이슈 부각받을 때마다 사실 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워낙 이제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최근에 AI 쪽 불어오는 그런 열풍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좀 덜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에 좀 접근을 했고요. 자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더라도 저는 우선은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RSI나 뭐 MACD나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들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좀 과열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자세한 또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오늘은 이미지 자료 딱 하나만 준비를 했고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그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약간 오늘은 한 장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AI 기반의 이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삼성 SDS와의 또 협업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고요. 뭐 삼성 SDS 쪽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엠로라는 기업도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올해 해외 진출 또 본격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SDS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제안 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줬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공공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공적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소프트웨어 납품에 대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천억 정도 이상 이하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천억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그 금액 자체 이 제안 가격 자체가 800억 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삼성 SDS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앱노도 같이 또 반사액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제안 완화라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물론 단기적으로 과도하다라는 의견은 있겠지만 그동안 사실 이 종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는 다른 성장 섹터나 성장주들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부터는 나름대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하방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이제 최근에 우하향하는 이 박스권 흐름을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쌍크림에서 유입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 저항을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AI 쪽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시가총액이 이미 상당히 좀 높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은 다른 중소형 AI 관련된 종목들보다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부담없이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편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CS에서도 나온 것처럼 대세 메가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종목을 순환할 때 선별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특히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많이 올랐지만 고점치고 상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박스고를 그리고 있듯이 엠로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요. 또 실적이 맞춰주는 종목이라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AI 관련한 트렌드 이어지면 이 종목 탄탄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I 쪽은 메가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항상 주도주는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도업종 예를 들어 반도체도 최근에 고평가 아니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이전에도 그랬고 그 당시 과거에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 시장에서의 관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평가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관심도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항상 주도업종은 고평가 논란은 항상 동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은 이제 저는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조금 부각받지 못했던 오히려 올해는 작년 한 하반기는 아예 전혀 부각받지 못했던 기업이 다시 한 번 상반기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8만 2,500원이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2차 목표가는 9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4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